강서구 10월의 대표 축제는 역시 허준이죠. 이번에 허준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본 행사인 허준축제에 앞서 허준 근린공원에서 인트로 축제를 진행했는데요. 유미와 함께 즐거운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름다운 노래와 끼와 열정이 넘치는 춤 덕분에 인트로 축제가 더욱더 흥겨웠습니다. 많은 분들과 함께 즐겼던 따뜻한 가을 축제 허준 인트로 축제 아직도 못 가보신 분들이 있다고요? 내년에도 허준 축제는 계속되니까요.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래요.